자, 하우스 플리퍼 어, 맞아. 내가 어제, 어제? 아니, 저번 방송에서 너무 여기가 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서 꽃 좀 심었었지? 실례합니다. 우리 나무! 어, 들어가고 싶었어. 나무 귀여워. 아이고, 우리 나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이고, 우리 나무 아이고, 우리 나무 귀여워. 자, 나무 물어와! 아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나무 좀 보세요. 귀여운 아이. 지도 고양이라고 저렇게 물어가지고 잡는 걸 보시라구요. 아이고, 귀여워. 나무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흥미가 식었어? 흥미가 식었어. 귀여운 나무 우리 나무 간식 먹을래? 먹어! 간식 있잖아. 먹기가 별로 별로 배가 안고픈가 봐요. 우리 나무가. 이거 하나하고 그 부동산을 하나 사서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저기 저 수상적은 집을 사는 걸로 합시다. 네. 정원 먼지 닦기? 아하! 이런 것도 있었구만. 아니, 이걸 왜 이게 바로 워스 그 그건데? 물로 이렇게 청소하는 게임인데? 이거야말로? 레알이잖아. 닿 닿으라고. 여기 안 닿는데? 사다리 아, 저기 있다. 아, 진짠데 이거? 아, 진짜 그건데? 그 물로 이렇게 청소하는 시뮬레이터인데? 이거 완전? 나 올라가게 해줘. 올라간다. 이거 위를 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점프가 안 돼. 개바야. 들어올리는 건 엄청 느리네. 안 닿니? 안 닿는구나. 짜증나게 하네. 아, 진짜 느려. 니 무슨 청소를 이렇게 하냐고. 에잇!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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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입? 짠! 제가 여기 뭐가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오우! 삐에에에dd et! 저 갖고 와야 돼. 달려 달려. 달려. 여기 돈 그래도 꽤 많이 줄 것 같은데 이거 들고 못 달리나? 이거 들고는 못 달리네 왜 이걸 현실 고증 해놨지? 하늘 보고 있어야 돼 올라갈 때 아 여기도 갖고 와야 되네 뭔데? 뭔데? 꺼져 아니 방해하지 말라고 덤불이 저를 자꾸 방해요 나가지 없게 끝 야 빨리빨리 좀 뭐 뜨나? 너 무겁다고 이렇게 천천히 들려지는 건 또 뭔데 여기 이쯤? 정원은 끝났고 여기다 치워놓고 더 갑시다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무슨 벽에 이렇게 벽에 무슨 오염물질을 이렇게 이 정도면은 집이 썩은 게 아닐까요? 고객님 이 정도면 집이 썩은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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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어두운 마오가니 패널 한정도 아이고 았 아이고 불닛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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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두면 좋을까나 너무 창문을 막는거 아닌가 이쪽에 두면 창문을 막을 수 밖에 없는데 매치가 아 킹바다 이정도? 됐다 어두운 커피 테이블 커피 테이블은 검정색으로 두고 육화 2개 화분 어 화분 색깔 굳이인데 그냥 하얀 색깔로 두개 둬야겠다 어따 두지? 여깄다 두고 여깄다 두자 몬스테라 식물을 되게 좋아하시네 뭐가 달라지는거야 이거? 여기다 놔두고 됐다 닦아 여기 혹시 뭐 불에 탔었나? 화재가 일어났었던거 같은데 이 정도 더러운거 보면 화재가 일어난게 분명한데 이 정도면 아니 안그러고선 누가 이렇게 기름때 이렇게 찌든 주방을 그냥 냅두냔 말이야 거울을 제거하자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작은 형광등 어디있어? 거울 팔고 형광등이 어디있는데요? 혹시 저만 형광등이 지금 안보이나요 이건 아닐거 아니야 안보이는데 형광등 두개가 불키어봐 아 퓨즈가 타버린걸까요 그럼 뭐 어디서 고쳐야돼 이거 왜이렇게 더러워 더러워가지고 퓨즈가 타버렸다니 뭔소리지 주꺼비집은 어딨지 아하 아니 이것도 좀 바꾸시지 이렇게 녹이 다 쓸었는데 야불 아 여기 있구나 파라 파라 화이트 도자기 모자이크 이게 제일 낫다 어디다 붙여드리지 20개 여기 그냥 면을 다 그걸 하면 되겠다 저도 제 주방에 이런식으로 타일을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너무 안어울리더라구요 반만 이렇게 타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천장까지 말고 3분의 1 타일 이런거 없나 3분의 1 타일 이런거 없나 그게 너무 아쉬워 여기까지 붙이세요 짜증나니까 4분의 1 타일 데코용 흰 긴 행잉 전고 음 전고 음 이게 좋은데 두개 깨면 하나 둘 그리고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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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으로 두는거야 음 뭐가 밝아졌나 버려 다 버려 이거죠 아 요 요쪽에 뭐가 더 있나보다 하이 침대 팔아? 오케이 구매 더블 침대 아우 구조 아우 왜 이렇게 구진걸 차라리 이게 낫다 침대는 커버 아우 구조 하우스 클리퍼 침대 침대 다 맘에 안 들어 침실 수납장 한개 전고 오 별른데 램프가 왜 이모양이지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근데 이거 책상에 비해 이게 전등이 너무 크지 않아? 실버 아이스 아이 아이 이 이 da 침실이 너무 어둡지 않나? 실버 아이스는? 살짝 밝은색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여기 안 칠해졌잖아요 다 됐고 문 열어 드론공 됐다 끝났나? 아닌데 1층 남아있는데 아직 있던 보는데 아 먼지를 안 닦았네? 먼지 닦아야 되는데 아 이거 1층이 아닐 수도 있어 1층이라고 해놓고 2층일 수도 있어 그치? 아니 뭔데? 왜 이렇게 더러운데?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사는 거 맞아? 애마인데 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고 업자를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 침대에 뭘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뭘 작업이 완료돼 지금 닦이지도 않은 곳이 있는데 됐다 끝 스티페 나무야 엄마 왔다 이럼 오오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 내가 직접 진짜 낚싯대 흔들고 있는 것 같아 희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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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귀여워 음 가요워 귀여워 나무만 보면 그냥 쓰다듬어 주고 싶어 가지고 놀고 있어봐 돈이 그렇게 잘 안 벌리네 진짜 부동산을 사서 파는 게 더 빠르려나? 그러면은 이 집을 사서 팔아볼까요? 꾸며서? 더러워 녹조류가 꼈는데 녹조류가? 이끼가 꼈어? 집에 무슨 손님들 제가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에? 벌써부터 이렇게 후운수를 드시면 어쩌자는 건지 여기 다 됐나? 잡초도 치우고 소고기 손님 받은게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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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님 손님 잡초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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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을 팔아서 부자가 될 거야 어 신규 스킬 올랐다 뭐가 올랐으려나 정원사 사불로 더 빨리 땅 파 끝도 하고 그 다음에 잔디도 깨끗하게 정보네 이 집을 아주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될거에요 잔디도 정돈 정리정돈 어우 속이 시원하네 죽어라 이렇게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거야 그러면 더 잘 팔리겠지 리스터리 서클을 만들자 웃긴다 아우 더러워 팔아 팔아 그냥 모둠을 다 갖다 팔아버려 이게 뭐야 이게 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집을 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옆에서 지 집을 사실 분들이 자꾸 순수 두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됐다 됐다 흐으으으으으iod 짠 다 가다 팔아 awhile 이게 뭐야 이게 저 conect여서 어때요 새집 보다가 헌집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아니 여긴 또 뭐야 문을 삭제해버렸네 어차피 문도 다시 달거였으니까 괜찮아 그지같은 그지같은 잡동사니들 다 갖다 팔아 뭐야 이걸 쓰냐고 전부 다 불타버리고 싶긴 하네 등은 하나면 돼 안 닦였는데 일단 창문을 다 하고 끝 그러면은 여기를 사무 공간으로 해야 되나 일단 여기에 문을 하나 둡시다 아닌가 뒷문으로 갈 필요는 없나 그냥 앞문으로 들어다니면 되지 않을까 봐라 없애 아니 쓸모없는 콘센트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 팔아 필요 없어 콘센트를 사도 내가 새로 사 이거는 전등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여기를 거실 겸 침실료 하는 게 좋겠죠 음 그러면 색깔을 뭐라하지 벽 타일 벽 패널 이런거라 할까 약간 고급져 보이게 아닌가 그냥 페인트 칠을 할까 벽 지도 있네 벽 질도 있네 낫지 않을까요? 화이트? 내추럴 베이지? 크리스탈? 아닌 컨셉있게 스트로베리로 밝은 피치컬러? 이건 주방 쪽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화이트로 합시다 좁아 터졌는데 밝아서 넓어 보이기라도 해야지 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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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언제 올라가려나? 어디가 초록색 이자 났어? 잘못 본건가? 잘못 본건가? 잘 안 내야지 어... 벌써? 어... 벌써?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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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우 아이고 한 번 더 다 됐다 이거 여기에 라디에이터 사서 라디에이터 짠 설치가 되게 빨라졌다 여기에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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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글침대면 좋겠는데 작은거 싱글침대라고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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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자마자 이렇게 침대 테이블도 하나 침대 필요할수도 있으니까 테이블이 별른데 깔끔하고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무 공간도 같이 두는 거야 의자 의자도 두는 거야 의자가 어 이거 너무 그건데 의자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돌려 짠 어떤가요 그리고 너무 좁나 여기를 그래도 부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해먹어야지 그러면 여기를 여기는 약간 빨간색 쪽이 식욕이 잘 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붉은 계열이 있는 써니 옐로우 이걸로 여기를 칠하는 거야 주방 같고 좋다 알겠어 여기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고 여기를 하얀색으로 해서 아주 멋진 주방을 꾸미는 거죠 딱 주방 안이니까 좁아 터진 방에도 약간의 상큼함을 디자인 아 여기 안 했다 맞다 그대로 팔뻔했네 페인트 다 칠했겠지 다 칠했겠지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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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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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작은 주방을 원하는데 싱크대에 싱크대 있고 싱크대가 있으며 적당한 주방 나쁘지 않네 여기에 이렇게 가스에인지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선반을 약간 이런 색깔로 약간 이런 색깔로 이렇게 하고 문 문 이렇게 하고 손잡이 손잡이 못 보여? 안 보인다 싱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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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메탈 음 좋다 오 너무 큰데 됐다 오 가스레인지 냉장고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인덕션 하나 설치하고 일단은 어 요런 얇은 냉장고 하나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고 손잡이 이렇게 해서 얇은 냉장고를 여기다 두는 거지 근데 식탁까지 둘 자리는 없는데 식탁은 요거를 이렇게 교명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등등 등이 없다 등 조명 조명을 벽램프? 밝으려나 이게 이거? 볼른데 음 너무 치렁치렁 하면 안 되는데 형광등 그래 이걸로 가자 이거 벽에 설치하는 거야? 에라이? 천장으로 가 천장 이게 하우스플리퍼 천장 설치물은 다 끈이 있어가지고 천장 전체가 다 밝아지지가 않아 이걸로 하자 아 이걸로 하자 그냥 짜증나 불 한번 켜봐 스위치도 없어? 스위치도 사야되네 하우스플리퍼 조명 스위치 그래 이걸로 음 음 밝다 그리고 이 그지 같은 으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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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지 같은 화장실을 네 맞아요 지금 부동산 투기 투기 아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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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다 별로야 카페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네 무슨 화장실 카페트야 곰팡이 생길 일 있어? 적당히 화장실 같으면서 적당히 눈이 들 아프고 적당히 깨끗한 색깔이면서 적당히 무늬도 예쁜 그런 타일 없나? 음 이걸로 할까 그냥? 귀찮아 자 어 깨끗해 잠깐만 이거도 이거도 조명이 켜봐 음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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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타일 벽타일은 그냥 깨끗한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로 할까? 그냥 깨끗하게 하얀 색깔로? 어 아 자 잡아 november 화장실 ましょう 예 요 Jeez 3 그냥 팔면은 저희 그 이 하우스 플리퍼의 공포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공포맵 집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 공포맵 집이 개 비싸요 아니 물 그 사연 있는 물건이면 좀 싸야 되는 거 아냐 어째 왜 이렇게 비싼지 하우스 플리퍼에서 저 공포 게임 즐길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작업은 방송 끄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돈을 딱 준비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돈으로 이 집을 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약간 순서가 바뀐 거 같은데 제가 하우스 플리퍼 그거 찾아보다가 알아냈어요 잠깐 봤거든요 그 영상을 꽤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약간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들 근데 벽지나 이런 거 안 바꿔주고 시살만 좀 바꿔주면은 사려나 비싸게 진짜 레알 사기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냥 일단 사서 가구만 새로 놓는 거야 사람들 등 쳐먹을 정도 다 했지 좋아 아이 놔 파라 창문 닦아 아 속 시원해 그리고 라디에이터 여기에 산 게 없네 구매 희망자 전 책을 놓을 수 없어요 침실 있잖아 침실 라디에이터 일단 라디에이터부터 책은 구입 이력 여기도 없네 라디에이터 아 영어도 듣네 하지만 사기꾼에게 그런 거 상관하지 않죠 야 조립 속도 진짜 빨라졌다 근데 스킬 효과인가 샤워 욕실 샤워 샤샤샤워 어? 없잖아 샤워 샤워 이런 좁아 터진 곳에 무슨 무슨 샤워부스야 사치야 사치 그거 다 근데 라디에이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샤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거 감전당할 것 같은데 뭐라고? 세탁기? 아 변기 설비야 세탁기 아이원 세탁기 아이원 세탁기 아이원 세탁기 아이원 세탁기 우째서 우째서 그냥 사 조립해 아니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그냥 화면 전환 속도가 빨라진 느낌인데 정신없어 어디 눌러야 되 아 됐다 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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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돌았나 감전당하고 감전 당하고 싶어서 어떻게 됐나? 세면대가 왜 안보여? 아 여기 있구나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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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말고 그냥 세면대 저스트 세면대 아 이거 이거 이 좁아 터진 집에 무슨 세면대를 고급으로 쓰겠다는거야 됐어 여기 뭐 더 아 화장실? 맞아 화장실도 내가 더러워서 버렸지? 어 여기있다 불입 됐어 다음 화장실 끝 굉장히 문도 지금 색으로 안 바꿨거든요 이게 맞나? 가구를 좀 놔줘야 되는데 우리 붐의 희방자 희방자 분께서 뭘 좋아하실까 문서와 책 옷을 둬라 사우나? 사우나 없어요 깨끗꽃 책 벽이 텅 비어있다 바닥이 휑해 보인다 약간 카페트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나봐요 아주 귀찮게 구네 장식 장식 바닥 현관 매트 이런거 하나 사줘야지 그래 이분들이 원하신다는데 됐어 현관 매트 하나 놔주고 그리고 여기 여기 바닥에 둘 책상 밑에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예쁜 바닥이 없는데 근데 이게 맞아? 와 이거 근데 되게 감성 카펫 같다 감성 카펫 카펫? 카펫 발음이 잘 안되는데 음 음 우와 카펫 왜 이렇게 커 거의 10만한데 이정도면? 이거 너무 크다 빙글빙글 스몰로 살까? 스몰 스몰로 사서 여기 밑에 이렇게 딱 두는거야 됐어 그리고 식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지 식물도 하나 사 벌레? 내 알바 아니지 남이 살 집인데 무슨 벌레 걱정을 오늘 내가 살 집 아니죠? 내가 살 집 아니죠? 그리고 벽에 벽 장식 이런거 벽걸이 장식 이런것도 하나 좀 벌어 줍시다 이분들이 원하시는게 많아가지고 다 별른데 어 예쁘다 이거 이런 명화 스타일의 접시 이런거는 주방에 두자 주방에 이렇게 딱 두는거야 그리고 그림 같은거 없나? 그림 그림 같은거 없나? 기타 장식 그림 그래 이런것도 써줘야지 오 일출 그림 야 야 너무 큰데? 어 이정도면 뭐 쏘쏘하다 이거를 약간 집 분위기를 살리는용으로 이렇게 딱 걸어주고 여기에 약간 이것도 넣어둘까? 책장 이런거? 거울도 하나 거울도 하나 사야되는데 맞다 이런 거울 하나 M으로 아 구매한 여기로 놓고 여기에 짠 걸어두고 여기에 그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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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거 이런거를 주면 주면 줄거 같은데 수납장 수납장 이런거 괜찮은 수납장 없나? 다 별로 이 입 다 별론데 음 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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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잖아요 선반 서랍장 선반 서랍장 옷장 서랍장 나무 서랍장 그 책을 서랍장에 책을 서랍장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없지? 이건 옷장이잖아 근데 옷장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옷장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사람 사는 집이면 여기는 옷장을 옷장은 여기다 두고 사람 사는 집에 옷장이 없으면 안되니까 사무실에서 선반 이런 것도 하나 사줘 별로야 여기에 이렇게 해서 벽 공간 분리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게 옷장도 있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너무 여기에 너무 이렇게 덜렁 걸려있나? 여기 식탁도 없어 식탁 없음 뭐가 더 필요한가? 이 정도면 좀 사들인 값에 비해서 좀 비싸게 팔 수 있으려나? 여기에 뭐 자그만한 자그만한 티 테이블이라도 둬야 되나?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자, 밥 먹자 여기 앉네 테이블 테이블이라도 둡시다 너무 황량하니까 테이블 이런 거라도 하나 자그만하게 둡시다 어 그냥 서서 드세요 내가 이것까진 둘게요 아니다 의자로 의자로 두자 의자 그 그거 등받이 없는 의자 없나? 앉아만 있을 수 있는 의자 동그랗게 해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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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걸로 인스타 인스타 카페 갬성으로 허리를 숙여서 먹는 굉장한 물은 뭐 제 알바 아니죠 아 이거 창문도 닦아야지 창문 다 닦았지 등을 좀 옮겨야겠다 너무 한 공간만 밝아 자 이렇게 러브하우스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카펫도 있고 이렇게 식물도 있고 이렇게 공간분리도 되면서 이렇게 책장도 있고 옷장도 있고 심지어 부엌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굉장한 집 이 정도면은 팔아도 되겠죠? 이대로 이렇게 장식도 있고 벽 장식 몇 개 더 사야겠다 벽 장식을 벽 장식을 내가 아까 벽 장식 어디서 샀지? 벽 장식 벽 장식 벽 장식 벽 장식 벽 장식 혜택 없어요? 거참 귀찮게 하네 뻑뻑한 정굴식물 오 그렇구나 이거구나 잘못 봤다 벽 패널 아닌데 악세사리 악세사리 아 악세사리에 이런게 있구나 아하 오 이런거 필요하지 이렇게 단 벽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진짜 개 불편해 여기 지나다닐 수가 없어 취미 취미 이런것도 있네 하나 더 여기에 걸어 줍시다 약간 인테리어 같이 걸어주면은 다들 좋아할거다 이거 구석에 밀자구요? 여기는 너무 냉장고 앞이고 됐다 친구 여기 앉아서 인권 없어 인권 없어 인권 없어 인권이 없는 의자 인권 없는 의자 야 야 그래도 이슈가 다 있네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장식도 있고 문이 좀 더럽지만 제가 상관할건 아니죠? 맞아 정원 그거 미스터서클 그려야돼 정원 미스터서클 미스터서클 그리다가 말아서 미스터리서클까지도 그리고 팝시다 내 집도 지금 잔디 청소하기 귀찮아서 불 질러 놨는데 내 집도 지금 잔디 청소하기 귀찮아서 불 질러 놨는데 누가 봐도 수상적 글씨 같지 않나 집에 미스터리서클이 있는 정원이 있다 너무 멋져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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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짜 미스터리서클 같아서 너무 웃기다 진짜 미스터리서클 같아서 너무 웃기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수상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죠? 글쎄요 저도 뭘 그리는지 지금 상정 안하고 하고 있거든요 상상 안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깍담한 정원이란 사실 깍담한 정원을 미스터리서클이라고 지금 예쁘게 포장하는거죠 뭐 음 좋다 음 좋다 음 좋다 얘 뭘까요 괜찮아요 자 이제 팔까요 뭐 어쩌 이 정도면 뭐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과연 흑자가 나올지 고! 지금 집 구매가 해서 이 집에 45분 투자했거든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아 궁금해 근데 적자다 할까봐 너무 걱정된다 렛츠고! 과연 37? 이윤이 마이너스 337.08인데? 님 혹시 한 400달러만 더 주실 수 있어요? 400달러 어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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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남겼다! 근데 62달러? 에라이 쓰레기 같은? 뭐 일단 팝시다 스킵! 야! 37달러 얻었다! 이러려고 내가 집을 산 건가?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엄마 일 완전 실패했어! 나무야! 나무야! 왜 그래? 아픈 거 아니지? 응! 그루밍 하고 있었네 잘 놀고 있었어! 우리 나무우! 엄마가 32달러 벌어왔다! 이게 말이 되니? 45분 걸려서 32달러 빠리냐고! 그 문제 그 호러 집이 어디 있었지? 이거거든요? 사마르타 마이어의 집이거든요? 음... 아직 한참 늘었어 이건 그래도 좀 비싸게 팔기라도 파왔지 이거가 돈이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이 집을 팔면 이 집은 꽤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호인신의 힘을 다해서 꾸며거든요? 문도 바꿔 달고 이제 주방도 이렇게 널찍 하고 이 집을 팔려면은 또 새로운 집을 그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하나 하고 방송 끄고 돈을 준비해서 저 집을 할까? 어느 순간 제가 이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이사에 있어 청소 하나만 하고 음... 부잣집이 돈을 많이 주던가 럭셔리 하우스가 돈을 많이 주던가 동물을 보고 싶은데 동물을 안 보여줘 럭셔리 하우스 어디? 뭐 해볼까요? 청소 청소 하나 하고 파우스 플리퍼 끝냅시다 청소 뭐 할까요? 잔디? 아님 그냥 청소? 아니면은 DLC? 뭘 해볼까요? 그냥 청소요? 그러면은 이거로 갑시다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란 건 벌레인 걸까나? 어차피 유리 조각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문 열어 jakie 집이야 쓰레기장이지 발자국? 방금 발자국이 보였는데 어? 쓰레기까지 버려 버려 범인의 쓰레기 버리기까지 어우 더러워 도둑이 들었나? 진짜로? 이 정도면 진짜 도둑 뜬 수준인데 유리조각이 벌레 대신해서 보이는 건 좋거든요 너무 투명해서 안보여 어디있는지 여기 있는데 비켜봐 아 여기도 있구나 뭐가 보여야지 청소를 하단 말자 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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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데 안보인다고 불 켜봐 아 어두워 환기 시키세요 이 정도 먼지면은 환기하면서 청소해야 돼 퓨즈 어디있어 퓨즈 퓨즈 어딘가 있을텐데 무서운걸?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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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을 것 같고 퓨즈 퓨즈 됐어 불부터 켜봐 어딨어 아 밝아 닫아 창문 닦기 2분의 3 2분의 3 아 여기도 있구나 그리고 콘센트 수리하기 2개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요 여기 있다나 여기 있다나 됐어 하나 더 어딨어 여기 있다나 여기 있다나 이것 때문에 안보여 와 이대로 뒀으면 진짜 화재 낫겠는데 됐다 됐다 오빠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싶은데 도와주지가 않아 왜 안 도와주지 콘센트 때문인가 저기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 자 다음 여기 줄켜 어두우니까 이야 와우 어 누가 살았던거야 여기에 나 에바야 어떻게 하면 창문에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밖에 안 보일 정도 이렇게 먼지가 쌓일 수 있지 이쪽이 이쪽이지 이쪽이 아니지 이쪽이 아니지 이쪽이 아니지 이쪽에 뭐가 있는데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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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정서 정서 왜 범인의 쓰레기 범인의 쓰레기도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안 버려진데 아 그냥 이거 하나 눌러서 버릴 걸 두 개가 동시에 버려진다는 뜻이었구나 다 버려 다 버려 다 없어졌니 아우 뭐 보여야지 뭐 여기 전등 없니 켜봐 켜봐 뭐 있어? 뭐 보여? 보이지도 않는데 뭐 유리 파편이 뭐 보이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거야 이거 그렇다고 이거를 유리 파편으로 안 표시하기에는 너무 징그러울 것 같고 굉장히 천천히 돌면서 다 됐니? 아니니? 어디에 뭐가 있는 거야 정소가 되어라 정소가 되어라 정소가 되어라 아직도? 여기도 있나? 됐다 아 됐다 여기도 있었네 됐다 휴 자 닫고 열고 아우 아니 이 정도면은 솔직히 소파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로 덜어진 소파에 앉겠다고? 이거는 스팀 청소를 돌려도 버리고 싶어질 것 같은데 나는 뭐야 여기 뭐야? 뭐 여기? 뭐 있는데? 아 여기구나 문 열어 문 열어 이거 99%? 아 100% 됐네 열어 이 정도는 그냥 샤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청소 먼저 다 됐다 파워 살비조립 음 요거? 아니야 요거? 너무 큰가? 아니다 괜찮을 것 같다 어디 어디 눌러야 돼? 뭐 이렇게 눌러야 될 게 많아? 그만 그만 조립할 게 왜 이리 많아? 끝 끝 끝 끝 예 예 스킵해 자 우리 나무 나무 보면서 나무 보면서 끝 끝 내도록 합시다 나무야 물어와 요 자 오늘 하우스 플리퍼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다음 방송에 돈을 모아와서 그 수상적은 집을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우스 플리퍼 또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 보임 pas ho hat se 오빛 j become home